제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에이핑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이핑크입니다. 저희가 에이핑크가 오늘 여러분들을 축하해 드릴 게 없는데 아쉽게도 은지양이 또 지금 드라마 촬영 관계를 저희 3명이서 왔어요. 그래도 기회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실 거죠? 응원해 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은지양 몫까지 열심히 하고 나왔도록 하겠습니다. 은지양도 드라마를 찍고 있지만 저희 나은양이 또 두 번째 숨은 사람을 보고 계신 분 계세요? 보는 사람 손 다음 주가 마지막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. 또 요즘에 날씨 추워지시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뒤에 곡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 죽었나 봤다. 그리고 끝까지 저희랑 좋은 척 많이 날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실수해서 내려볼 수 있는 가요일이지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오늘 너무 행복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곡은 저희의 발라드 신기하죠 라는 것들이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아아아악 고맙습니다.